그러면 이제 계산으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야 계산 딱 싫다는 느낌이 막 올라와 막 올라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계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알아가면서 천천히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얘 표현대로 해보자 소지 측량이라는 거 이런 거는 지구가 평면이라고 했어요 지구가 뭘로? 평면으로 볼 때였어요 대지 측량은 지구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공면으로 돼 있다는 거야 지구가 어떻게 돼 있다고? 이렇게 공면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계점 우리가 한계점이라고 표현해보면 무슨 말이냐 이 점을 벗어나는 순간 A점, B점이라고 그냥 기준점을 더 볼까? A점과 B점 상에 벗어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무슨 측량이야? 측량이야 측자적 측량 중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 구조가 그러면 분류해서 A와 B점에 대한 기준점을 벗어나는 순간 그 측량은 어떤 측량? 대지 측량이 되는 거야 넓잖아 그런데 A, B점 안에서 우리가 측량을 해 그럼 무슨 측량으로 보자? 소지 측량, 국지적 측량, 평간 측량으로 보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상의 거리를 smalld라고 표현한 거고 실제 땅덩어리, 지구의 땅덩어리는 어떻다? 울퉁불퉁하다 그것도 답이야 그런데 울퉁불퉁하다는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회전 타원체로 우리가 구분했을 때 타원에 대한 크기를 비교해보면 공면으로 돼 있다라는 거야 이 곡선 길이를 뭐라고 보자? D라고 보자 정의를 내는 거야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테일러라는 사람하고 계속 막 해가지고 공식이 나와 그거에 증명 하지도 마 증명? 웃기지 마 증명을 하는데 시간 더 걸려 그냥 암기를 하자 이거야 그러면 smalld, larged에 대한 말이 나오죠 smalld- larged라고 하는 건 같냐? 이건 정신이상자야 같다고 생각하면 정신이상자야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AB점 안에 있을 땐 같어 AB점 안에 있을 때 이 안에서 평면 측량 즉 국지적 측량을 할 때는 같이 보자야 그런데 같이 보자고 했지 같다고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야 지금 둥글대매 그런데 그걸 뭘로 보겠다는 거야? 평면으로 보겠다는 거야 여기서 거리 측량의 정의가 나와 그럼 거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뭔데?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의가 그거니까 거리 측량이라는 건 뭐냐? 라고 한다면 두 점 간의 최단 거리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를 우린 거리 측량이라고 그래 그럼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라고 하는 건 이 최단 거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투영 거리라고도 해 그럼 봐 이렇게 된 거리나 이렇게 된 거리나 후라시를 딱 비춰서 투영을 시켰어 딱 투영 시키면 어떻게 돼? 스몰디로 똑같이 만나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 거리 측량의 정의에 의해서 두 점 간의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스몰디를 우리가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라지디를 나는 그 끝까지 쓰겠다 대박 부자돼 라지디를 쓰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랑 같이 사업해 왜? 공면을 잰다는 거잖아 공면을 재는 자가 세상에 있어? 없어? 없어 있으면 나랑 같이 해 그 사업 내가 얼마를 투자하든 다 아파트 팔아서 다 투자할게 대박인 거야 공면을 우리가 못 재니까 어떻게 직선을 공면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볼까? 대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있을 거야 한복 만드는 데나 아니면 클로소이드나 곡선 같은 거 있어서요 이렇게 전철 같은 데라든지 그런 거 노선할 때 보면 기사들이 이렇게 클로소이드 곡선 3차 포멜선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쓰던데요 그건 정해진 룰에 대한 자들에 대한 각도가 있어 예를 들어 전철 같은 거 전철 같은 거 탔을 때 김양희 뭐라 하잖아 이번 역은 승강장과 역 사이가 멀기 때문에 발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내쉴 때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 말 나오지 몰라? 다 차만 갖고 다니? 전철 타봤잖아 그러면 그 말 나오잖아 그게 왜 곡선이기 때문에 역이 역이 곡선이기 때문에 전철은 곡선이야 직선이야 야 전철이 곡선을 어떻게 만드냐 직선이지 직선 전철이 들어갔잖아 역은 곡선이야 그러니까 양끝은 괜찮은데 중앙이 벌어져 중앙이 벌어지니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느낌이 안 오면 구의역 대박이야 구의역은 위로 올라가거든 전철이 구의역 가면 전철이 곡선 적구나라는 게 눈으로 보여 노선 따라가니까 그 곡선은 우리가 자료를 재선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을 갖고 있어 그 선형에 의해서 우리가 도면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 그 거리를 쟀다? 못 잽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하냐 곡선은 못 재요 그러니까 직선화 시켜서 잴 수밖에 없어 노선 진행할 때도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여 받아들여 못 재니까 못 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리 측량에서 두정간의 최단거리 투영거리를 우리가 거리 측량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제부터 토목에서 거리라고 하는 건 무슨 거리야 이 말이 숨어있는 거야 두정간의 최단거리 두정간의 투영거리 이게 숨어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오래 했느냐 얘 둘이 같지 않다는 거야 같으면 지구는 네모 박스여야 되는 거야 둥글잖아 그러니까 안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small d-large d를 하면 얼마의 값이 나타나다는 거야 이 값이 나타난 게 뭐야? 갑자기 자꾸 뭐냐고 물어보게 얘가 바로 오차야 거리 오차야 얘가 거리 오차 거리 오차 봐 라지 d 실제 지형은 이건데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투영거리로 보기로 했다는 최단거리로 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같다고 봐버리게 하고 측량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오차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내려와서 신이 내려와서 지금 만든 기계 갖고 측량을 해도 지구상에서 오차가 무조건 발생이 안 생겨 생겨 이렇게 공면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또 뭐에 의해서도 생겨 공기 그래서 각 측량할 때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배우겠지만 양차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 양차? 양차 기차와 구차 이걸 합해놓은 것이 양차잖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여기다 이렇게 섰어 여러분 섰어 그럼 앞 바라봐 시야를 바라봐 기차에 대한 오차가 없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구차에 대한 오차가 없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면 어디가 보여야 돼? 밤에 바라보면 별이 보여야지 별이 별이라니까 여자친구 눈 떠올리지 그치? 별이 보여... 아니 왜? 야 내가 시야가 직선으로 가 그럼 직선으로 가면 지구를 뚫고 우주 가서 별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지표면이 보이잖아 시야가 떨어져 버렸잖아 그게 왜 생기는 거냐 지구에는 중력에 의해서 땡기는 힘 구차에 대한 것도 있지만 기차도 있어 그럼 기차는 어떤 일이 생겨? 띄우는 일은 생겨 띄우는 일 나도 사막은 안 가봤어요 근데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어? 막 물을 하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막 이상한 게 보여 그러면서 어떻게 돼? 막 오가시스가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이 만화에 나오잖아 그런 게 왜 생긴 거야? 기차 때문에 생기는 거야 시야를 올려 버려 그런 것들을 넓은 측량에서는 어떻게 해?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줄여줘야 돼 그 줄여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거야 그런데 이거는 오차를 깊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오차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스몰 D 마이너스 라지 D에 대한 것이 오차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거야 거리 오차라는 거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오차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놓은 공식이 있어 12R제곱분의 D3승이다 R이라고 하는 거 측량에서 이제부터 약속이야 라지 R이라고 써 있잖아 라지 R은 무조건 지구반지름이야 지구반지름이 얼마야? 6370km야 이거는 외워줘야 돼 약속이야 지구반지름 즉 측량에서는 무조건 R이라고 대문자 R이라고 쓰면 지구반지름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같이 쓰시면 돼 지구반지름에 대한 6370 값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암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건 전제하에 출발을 하거든 이 공식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요 암기를 해줘요 이게 뭐다? 스몰 D 마이너스 라지 D는 거리 오차다 거리 오차다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오차다 거리 오차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했느냐 거리 오차를 다시 한 번 라지 D 거리로 스몰 D 마이너스 라지 D 즉 D가 뭐야? 곡선의 길이잖아 이 실제 곡선의 길이 라지 D를 한 번 더 나눠줘 그러면 얘를 한국말로 써보자 문자로 쓰면 우리 느낌 안 오잖아 다시 이건 뭐한 거야? 거리를 거리를 뭘로 거리 오차로 나눠주면 얘를 뭐라고 하자 정도라고 허용 정도라고 해야 돼 허용 정도 허용 정도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정도에서 또 멈춰 왜? 어떤 책은 정도라는 말을 보면 정도라고도 하고 정일도라고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정도도 두 가지가 있어 정도도 정도가 왜 두 가지가 있느냐 정도에 보면 정도는 정확도가 있고요 정밀도가 있어 남자들은 좀 이행을 쉽게 할 수가 있어 여자 학생은 내가 기기를 쉽게 못 시키는데 측량은 정확해 정밀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거야 측량이 정확하지 않는데 왜 측량을 합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 뭐가 존재해 오차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하냐 근데 정밀하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밀과 정학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한테 제가 비교시켜준 건 뭐냐 남자들 군대 가면 뭐해 0.4격 쏘잖아 0.4격 0.4격 쏠 때 0.4격 맞추기 위해서 총을 빵빵빵 사격하잖아 사격 뭘 가죽 뭘 가죽 뭘 준 가죽 쏘잖아 10발 그럼 10발 쏘면 어떻게 돼 타켓을 A라는 사람이 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섰어 이런 놈이 있고 또 어떤 놈이 있어 B라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이런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놈이 있어 난사한 놈이 있어 그치 타켓 하나도 안 들어간 거 A B C 세 사람이 있어 A는 안 맞아 걔는 휴가도 가 그치 근데 B라는 놈은 맞긴 맞는데 맞아 맞긴 맞는데 그래도 좀 덜 맞아 C라는 놈은 죽도록 맞아 왜 난사한 거잖아 어? 아 그렇다고 군대가 패는 건 아니지만 사격장에선 패요 사격장에선 왜 정신 놓으면 총 쏘니까 그건 합법이야 그건 뭐 국방부에 찌르지 마 우리 땡 같은 그랬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왜 내가 침량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느냐 A라는 사람은 어떻게 쐈다 했어 타켓에 다 몰렸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쏜 거야 정확하면서 미하잖아 정확하면서 정밀한 것이 정답이야 근데 침량은 그게 가능하냐 정확하진 않아 근데 밀해 있어 밀 밀 밀 밀 밀 밀집돼 있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사람이라는 사람의 실력차가 있어서 값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요값으로 가 그러니까 요값으로 가니까 얘를 뭐라고 하자 정답이라고 하자 아니지 침량은 정답이라고 안 하잖아 뭐라고 그래 이래서 참값이라고 하는 거야 참값 해보니까 다 일로 몰리더라 근데 일로 몰린 것이 뭐하고 침량했을 때 윈공위성하고 침량했을 때 어떻게 돼 달라지겠지 그 달라진 값을 차이가 우리가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도라고 하는 건 정확하다 안 정밀하다 그래서 말을 막 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죠 정밀도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렇게 막 말을 왔다 갔다 근데 정확도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말은 틀린 거야 그건 꽝이야 그런 강사는 신고해 119에 불법 강사라고 119에 신고해 불법 강사 신고하는 데가 없으니까 아니야 말이 틀린 말이야 정밀한 말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허용 정도를 얼마로 봤을 때라고 하는 그것을 근데 책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n분의 1 어? n분의 1이라는 건 스케일이네 그렇죠 똑같이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이 나타내냐 거리분의 거리오차를 나눠준 값이라는 소리야 이 공식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허용 정도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거리오차 공식이 어떻다고 12r제곱분의 d3승이었어 12r제곱분의 d3승인데 d3승인데 뭘로 다시 나눠줘? d로 나눠줘 이 말이잖아 그럼 이 d하고 이 d3승하고 약분돼서 어떻게 해? d제곱이 되겠지 그럼 공식은 어떻게 돼? 허용 정도는 그렇지 12r제곱분의 d제곱이 되는 거야 d제곱 소수로 나오겠지 왜? r이 뭐야 6370km잖아 d는 이거보다 크진 않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소수로 나와 그 소수로 나온 것을 분수화시켜줘야 돼 그럼 분수화시켜달라는 게 뭐야 어떻게 해? 분자를 1로 만들 때 나타나는 분모 숫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모 숫자 그래서 교재에서 얼마로 볼 때 100만 분의 1 즉 10의 6승분의 1로 볼 때 10의 6승분의 1 왜? 정도가 10의 6승분의 1일 때 즉 윈공위성 친형했다는 소리야 10의 6승분의 1로 측정했을 때 r값은 어떻게 돼? 6370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넣을 수 있죠? 넣게 되면 d제곱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잖아 그럼 d는 뭐라고 했어? 그렇지 거리 거리 이 d가 어떻게 된다고? 22km 즉 결론 내린다 거리가 22km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 무슨 측량이라고 하자? 직장적 측량이라고 하자 그럼 직장적 측량이라는 건 뭐를 고려해주자? 지구의 공유를 고려해주자 한계점이 어디야? 그렇지 22km 그러니까 책에서는 어떻게 돼있어? 아니면 모든 책들이 d는 22km 반지름 r은 11km 면적은 약 400제곱km 이렇게만 줄줄줄 외요 안 돼서 확 때려주고 싶은 거야 왜? 뭐가 이럴 때만 이런 거야? 정도가 이럴 때만 이런 거야 이 공식으로 외우고 있어야지 이걸 외우면 안 되지 이걸 외우면 결론을 외워버리면 안 되지 기능사냐? 토목기사잖아 그럼 토목기사는 어렵잖아 허용 정도에 의해서 우리가 값을 측정해낼 때 다시 한번 결론 드린다 평면 측량 소지 측량이라고 하는 것과 직장적 측량으로 하는 그 한계점을 어디로 볼 거냐 22km 약 면적으로는 400제곱km 안쪽에서 측량하면 소지 측량 그 이상으로 측량하면 대지 측량 측자적 측량이란 말이야 그 구분을 딱 지어줬어 한계점을 지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조건이 있어 정릴도가 얼마일 때 10의 6승분의 1일 때 정도가 10의 6승분의 1일 땐 그렇다는 거야 그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얘를 10의 5승분의 1로 바꿔버리면 얘가 다 바뀌어버리지 다 바뀌어버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을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12알 제곱분의 D제곱 얼마 정도 얼마일 때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려고 어떻게 결론식 외워 근데 결론식 외웠는데 1, 2, 3, 4에 얘를 10의 5승분의 1로 하고 1, 2, 3, 4에 뭐라고 돼 있어 22km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맞혔어 그럼 맞혀놓고 값을 딱 있으니까 찍었어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니까 난 떨어졌어 그럼 누구 욕해 배우락을 욕하고 박용복 욕할 거잖아 욕하지 마 본인이 원리를 파악해서 알아내야지 이렇게 모든 걸 정의시켜서 답이 탁탁탁 있어서 시험 문제가 쉬우면 좋아 토목기사 시험 보는데 시험 문제가 쉬워 그럼 시험 문제가 쉬우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토목기사 따는 것이 자랑스러울까 안 자랑스러울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좋아 그럼 예를 들어줄게 나 운전면허 시험 봐 친구들한테 자랑해 야 나 일주일 뒤에 운전면허 시험 봐 나 이제 5일 동안 도서관 들어가서 밤샘에서 공부할 거야 그리고 면허 땄어 그럼 거기서 친구들한테 어떻게 야 운전면허 시험 봤는데 1차에서 내가 70점 맞았어 그래서 합격했어 자랑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토목기사는 여러분들 합격하잖아요 주변에서 어떻게 돼 오 박수 받잖아 왜 박수 받아 어려운 거 붙었습니까 좋아 그럼 여러분들 다시 반대로 생각해 봐 내가 지금 없으니까 토목기사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길 바라는데 여러분들 토목기사 갔잖아요 그럼 언제 어떻게 생각을 갖게 되겠어 뒤지게 어려웠으면 좋겠다 왜 뒤지게 어려웠으면 좋겠어 토목기사가 없어 있는 사람이 적게 있어야 내가 취업하기도 그렇고 다른 일을 받을 때 많은 대우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공단 들어가 보자 공단 들어가서 토목기사 합격률을 봐봐 한 10년치 6개 년치 10년치의 합격률을 보면 13.33% 또는 16.66%로 거의 정해져 있다 거의 정해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상 배출시키면 토목기사가 임여 남아 남아 도니까 인정 못 받아 그걸 나라가 막는 거야 자격증이라는 게 뭐야 이 사람은 토목기사에 준한다 토목기사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나라가 보증해 주는 건데 보증해 주는 사람이 많아 그럼 토목기사가 뭐 아무나 다 해 이건 안 된다 이거야 나라에서 그러니까 일정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측정해 보는 거야 이렇게 이 정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뚫고 가야지 토목을 할 거면 내가 악담 하나 할까요 어떤 악담을 하느냐 여러분들 토목과 들어왔어 할까 말까 아 막 토목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친구들이 자격증 딴다니까 나도 따긴 따지만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악담한다 그랬잖아 나도 토목과 나왔어 그때 우리 거 40명이야 40명 중에 내 나이에 지금 거의 다 토목해 아웃사이더 있던 애들 다 토목하고 있어 그때 공부 안 한 거 후회하면 지금 해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토목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고 기사를 따는 것도 무조건 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요 피할 수 없잖아 즐겨 받아들여 수능해 그래야 여러분들 효과가 좋아 좋아져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측량의 정의를 알았고 측량을 대소로 분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잡회도 알아볼 것이고 중력 측량이라든지 물리학적 직장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 오차도 알아볼 겁니다 어쨌든 이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시험 문제 출제되는 예를 잡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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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